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계획관입니다. 12월 첫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목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시에서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023 국회 생생 텃밭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국택 국회 부의장은 목요일 11시 부의장실에서 왈셀피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일정입니다. 오늘 기재위, 내일 교육위와 산자중기, 수요일에는 국토위, 목요일 외통위가 각각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재위, 교육위, 목요일에는 문체위와 산자중기, 국토위가 전체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0시부터는 대법원장 조희대 인사청문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 외교 주요 일정입니다. 소병원 농예수 위원장은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위원장실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정부공요국장 대행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국회 대표단은 같은 날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의회관 협력글로벌포럼에 참석해서 SDG 달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32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강민정 의원실 등의 주체로 은행의 대출금리, 공정한가, 부당한 가산금리 면제하기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수요일 2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박홍군, 한정혜, 이헌승 의원실 주체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 소개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수요일 29일 오후 1시 30분 의정관 417호에서 2024년 경제 전망과 잠재성장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연구원은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회지표로서의 행복, 효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행복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89건, 결의안 1건 등 총 9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 동의 청원 현황입니다.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수요일 5만 명의 동의로 성립되어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및 거래 정지 발생 시 기업 책임 파악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등 총 12건으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리해보십니다. 감사합니다.